이제 살아남은 뱀은 둘 뿐이다 이 몸과 네가 방금 전에 마주하고 온 이 몸의 형제 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뿐이다 다른 뱀은 용이 될 뱀에 의해 숨이 끊기겠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최종 변태는 불가능하다 이 몸이 아직까지 용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하지만 어쩌면 잘 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미 인간에게 굴욕을 당한 이 몸에게는 살고자 하는 의지도 용이 되고자 하는 야망도 없어졌다 이대로는 용이 된다 한들 인간들의 도구로 이용당하게 될 뿐이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몸을 형제에게 바치고 형제를 용으로 만드는 편이 낫다 이 길로 형제를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이 몸을 형제에게 에잇 홍시영 또 니년이냐 누구 맘대로 여기서 이탈하려는 거죠? 당신은 우리 소유라는 걸 잊지 말라구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당신이 용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거군요 아직 당신의 형제가 남아 있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장 출동하세요 하피 나가서 또 한 마리의 드라군 타입을 완전히 처리하세요 그래야 여기 있는 이 역겨운 차원중이 최상의 무기로 거듭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몸에게 이상 모욕을 주지 마라